호화주택은 대를 물리지 못한다. 영환이 홍주원의 사제는 안굿방에 있었는데 세상에 말하기를 호화주택이라고 했다. 홍주원이 나의 선군에게 말하기를 호화주택을 능히 자선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조상의 사당을 따로 건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는 집이란 결국 하룻밤 먹고 가는 객사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조의 팔람인 의창군은 그렇지 않았다. 의창군은 소학동에 집을 짓는데 좋은 제목을 골라서 집을 잘 짓고 기체도 매우 튼튼히 하여 후손들이 다시 손절할 필요가 없도록 호화주택을 지었다. 그런데 객사로 여기는 홍주원은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고 후손에게 물려준다던 의창군 집은 그 후에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 팔려 넘어갔다. 한 사람은 선조의 부마요 한 사람은 왕자인데 그 덕과 기상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었다.